슈퍼리 슈퍼리 올라가 올라가 뛰어lly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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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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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안 호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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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물쩡하게 가운데서 응결할 바에 뒤로 뛰어? 앞에 있으니까 뒤로 그냥 뻥 차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떻게라도 헤집고 가갖고 그러니까 이거 좀 손으로 하다가 이거 하니까 좀 안 보인다?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이 형 완전 잘해요. 일반인인데 볼 한 번도 안 찾으셨는데 풋살에서 만났거든요? 군난하게 되게 침착해요 팀이 없어가지고 팀 만들어볼게요 따라하고 있어요. 따라하고 있어요. 이 형은 누가 이곳에 있어 이 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um 5 이 안장 아 소위로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파이팅, 파이팅 가방도 잘 알아야 하는데 가자 가자 이제 가자 탈 탈 탈 안된다 오우 가 가 가 가 가 가 하하 나이 생일 좋아 연결 도와줘 равен ㅎ ㅎ ㅎ ㅎ ㅎ ㅎ 와 ㅎ ㅋㅋㅋㅋ ㅎ 뭐고 뭐고 피해해 형이 형이 풀라빤 선생님 좀 잡아보자 좀 냉냐 쟤 애 기퍼에요 정식 기퍼 그래도 형 잡는거는 좀 약올린거죠 형님 쇼찼는데 잡는거면 쇼찼는데 잡는거면 나이스 쇼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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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우 키도샤 아직 안 끝났어 끝났네 끝났네 한 배 더 그냥 치고 갔으면 되는데 못 잡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2분 3회 4분 3분 3분 상승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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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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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분 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으 으 아 자오 래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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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너 나가! 형들 그냥 나가! 오케이 오케이 형들 나가야 해 형들! 아아! 또 나! 다시 일래 다시 일래 나이스! 은수야! 됐다! 은수야! 오! 아깝다 아깝다 이걸로 봐라 해 이걸로 보고 있어요 밖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? 멀티 멀티 이 커터 안다 나 나갔어 나갔어 오케이 자 야 야 빨리 텅 왔어 여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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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! 아윤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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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지 나갔지 형님! 일단 세컨을 못 먹어 그냥 오자마자 바로 플레스하는 어르신다고요? 우리는 발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일단 애초에 우리 지역에서 세컨을 못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나 있네 상대방이 헬멧짜때 반대편에서 크로스 타임에 있잖아 그때 보고 반대편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았는데 백 백이라고 있는데 다 그냥 세컨을 백 백 오오오오 크로스로 빼자 백 백 동료 동료 공항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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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둘 왼쪽 축구는 많이 안 하신다고 축구는 많이 안 하신다고 오늘 너를 간지럽게 하던데 아 괜찮은데? 재밌어 갑자기 마우스턴이 한 번에 너가 아까 있었었구나 한 번씩 전화기 없는데? 전화하고 있어요 그럼 проб아? 그럼 проб아?